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소금 후속편을 전해드립니다. 저염식에 대해 얘기해보고 소금의 종류와 먹는 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필요하신 부분만 들으실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적어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짠맛의 힘, 앵글북스에서 출판한 짠맛의 힘,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짠맛의 힘 한번 들어보세요. 짠맛은 그대로이지만 나트륨을 줄였다는 소위 건강소금이라는 것이 있다. 성분을 들여다보면 염화 나트륨을 줄이고 염화 칼륨을 첨가한 것인데, 칼륨 과잉은 나트륨보다 더 위험하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이고,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칼륨이 지나치면 근육마비나 가슴 통증, 부정맥,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고, 고칼륨 혈증이 심할 경우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다. 실제로 염화 칼륨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전화트륨 소금의 제품 부작용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도 건강상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염화 칼륨 소금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쓴맛이 나서 음식에 넣었을 때 맛이 없다. 소금 속 나트륨만 떼어내는 단편적 접근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실 어떤 물질이든 약성과 독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그것 하나만 떼어내서 분석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사도 되고 악마도 된다.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소금, 염화 나트륨이 필요하다. 소금의 역할은 무시한 채 소금을 대체하는 다른 물질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염소와 나트륨이 함께 있는 염화 나트륨일 때만 가능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소화액과 전해질의 주 원료이고 세포와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나트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적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생존의 필수인 소금을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만큼 채우기 위해선 결국 다른 것으로 과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연이나 청정을 내세우며 천연염을 강조하는 소금도 있고 특정 식품이나 추출물을 첨가한 기능성 소금도 있다. 모두 짠맛이 나지만 먹어보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고 실제 용도와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소금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맛이나 신맛이 아니라 짠맛 때문이다. 재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짠맛이 필요해서다. 소금은 가공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천일염, 정제염, 암염, 용용소금, 죽염 등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금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자연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취해왔다. 호수염, 암염으로 소금을 취하기도 하고 호주나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대규모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얻기도 한다. 기후나 음식 문화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발달해왔기 때문에 어떤 소금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지역 특유의 풍토에 따라 만들어진 밀양의 입자는 서로 다른 빛깔과 맛을 만들어낸다. 또한 입자의 굵기에 따라 재료에 침투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고 사용했을 때 음식의 풍미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금을 구비해 넣고 용도에 맞게 선택했습니다. 음식이 넣는 소금 외에 건강을 위해 따로 소금을 먹는다면 좀 더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소금과 물은 깨끗할수록 좋다. 미네랄이 많다거나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보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하고 순수한 소금이 좋다.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이 깨진 사람은 흡수력이 약해 소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먹으면 소금 외의 것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히고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체질이나 기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소금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간담이 약해 몸이 굳어있거나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금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후를 잘 살펴먹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의 종류다. 자염 자염은 바닷물을 가두어 수분을 증발시키고 10시간 이상 끓여 가스와 불순물을 날린다. 입자가 곱고 염도도 낮고 쓴맛과 떫은 맛이 없다. 천일염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어 온 우리나라의 전통 재염법이다. 자염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지에서는 화렴 화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함수를 끓이는 연료인 뗄감 공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전북 고창이 유명했으며 현재 충남 태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태안 자염은 2013년 마세 방주에 등재되었다. 천일염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어와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얻는 소금이다. 혈정이 육면체로 입자가 굽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 무기질 성분이 있어 간수가 충분히 빠지지 않으면 쓴맛이 난다. 광물로 분류되었다가 2008년부터 식염으로 인정되었다. 염전의 위생상태나 보관, 관리 등에 따라 품질 차이가 많이 난다. 식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간수가 충분히 빠진 것을 구했어야 한다. 간수가 덜 빠진 소금으로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무르고 쓴맛이 난다. 5년 이상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은 빛깔이 희고 맛도 깨끗하며 잡았을 때 손에 묻지 않고 고슬고슬하다.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는 서해안에 염전이 몰려 있으며 햇빛이 가장 좋고 습기가 없는 5, 6월에 생산된 소금을 최고로 친다. 정제염 정제염은 바닷물을 정수한 뒤 이온 교환막을 통해 염화 나트륨 성분만 통과시킨 뒤 진공증발관에서 고압증기를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제거되고 염화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은 거의 사라져 염도가 균일하고 안전한 소금이 된다. 정제염을 화학소금 기계염이라고 부르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라면서 독국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폄훼하기도 한다. 화학염이라고 하면 마치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화학소금으로 오해받는 정제염도 바닷물로 만들어진다. 장치는 기계식 화학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연적 과정을 거친다.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온갖 유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심각해지자 깨끗한 소금을 얻기 위한 새로운 가공법이 필요해졌다.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나 빵 기타 가공식품은 대부분 정제염으로 만들어진다. 법적으로 식품에 정제염만 쓰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는 천일염도 가공식품에 쓰이기 시작했다. 염도가 일정하고 깨끗해서 장이나 백김치 동치미를 담길 때 주로 사용한다. 제재염 원료소금을 정제수 또는 바닷물로 녹여 걸러내고 재결정 탈수를 거쳐 만들어낸 소금이다. 천일염에 있는 불순물을 어느정도 제거한 소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흔히 꽃소금으로 불리며 식당이나 가정용으로 쓰인다. 암염 전세계에서 지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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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청색 붉은색 등 여러가지 색깔을 띠며 지역에 따라 품질의 변차가 크다. 호수염 호수염은 고대 바다와 육지의 지각변동으로 염호가 생겨난 뒤 오랜 기간 수분이 증발해 소금만 남은 호수에서 생성되는 소금이다. 호수염도 자연건조를 통해 결정된 소금을 생산하고 가공 판매한다. 안데스 호수염 잉카소금이 유명하다. 용융 소금 정제염을 고온의 열처리로 끓이고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다. 소금은 최소 185도 이상 1300도 이상 이면 기화된다. 가정에서는 소금을 고온에서 굽는다고 해도 300도 이상을 넘기기 어려운데 그 온도로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어렵고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다. 용융 온도가 높을수록 환원력이 강해지고 항산화력도 증가한다. 용융 소금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정시간 가열해 유독 가스를 기화시켜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끓인 것이다. 날아가지 않는 불순물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히고 윗부분을 냉각해 분리시킨 뒤 투명한 윗부분을 분쇄해 사용한다. 중금소 무기미네랄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도가 아주 높은 소금이다. 미세한 입자는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 다른 물질이나 조직에 침투하고 결합하는 힘이 좋아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 죽염 대나무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 800도 이상에서 구워내는 소금이다. 특히 구해 죽염은 마지막 구해 때 1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여 액체 형태를 만든다. 고온에서 구우면 불순물을 기화시켜 순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황토, 대나무 성분이 녹아 들어가 단순한 짠맛이 아닌 죽염 특유의 맛과 향이 난다. 대나무에 있는 천연 유황 성분과 소나무, 황토, 철가마의 여러 성분이 융합되어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1, 2회 구운 것부터 9회 구운 것까지 색상과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 사실 질 높은 죽염으로 국이나 반찬에 간을 하면 다른 조미료 없이도 맛이 풍성해지고 풍미가 살아난다. 알갱이와 분말 형태가 있는데 침으로 녹여 먹어도 좋고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다. 죽염수를 만들어 요리, 양치, 목욕, 피부, 모발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 제주도에서는 평평한 바위에 바닷물을 가두고 여러 단계를 거쳐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돌염전을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천일원보다 오래된 가장 생태적인 제조법이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얻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소금은 중금속과 수분을 흡착시키는 성질이 있어 가공하지 않은 형태 그대로 취하기는 어렵다. 또한 산업화로 오염이 심해지면서 원수인 바닷물 자체가 예전같지 않고 토양도 오염되어 소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어떤 소금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느라 소금 섭취를 꺼리는 것보다 어떤 소금이든 용도에 맞는 것을 골라 충분히 먹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훨씬 유익하다. 천연소금이 진짜 소금이다? 건강을 위해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금속 미네랄인데 이는 천일염과 정제염 논쟁으로 이어진다. 소금을 먹되 꼭 천일염이나 토판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일염이 천연소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염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인 천일염은 천연소금이므로 유익한 미네랄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 뿐이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금까지 소금과 관련된 실험은 모두 정제염을 가지고 해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정제염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므로 먹어선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죽염을 옹호하는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리대로 하면 염화 나트륨은 나쁜 것이고 결국 소금도 나쁘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일염에는 염화 나트륨 외에 다른 성분도 섞여 있다. 그래서 몇 년씩 간수를 빼서 깨끗한 소금을 쓰는 것이다. 간수가 빠진 기간이 길수록 고가에 팔리고 명품으로 불린다. 간수가 빠진 소금은 수분과 특유의 쓴맛이 사라져 깨끗한 짠맛이 난다. 천일염에 있는 다른 미네랄이 중요하다면서 굳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간수를 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천일염에는 염화 나트륨 외에 황산 마그네슘 과 칼륨 그 외에 미량의 원소들이 있다. 그 중 마그네슘은 간수의 주성분으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어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된다. 정제염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화합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여과시키고 정제시켜 얻어낸 소금이다. 천연소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천일염에 있다는 미네랄은 우리가 먹는 곡식, 과일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어 굳이 소금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있다고 해도 워낙 적은 양이라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 또한 염화나트륨 외에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독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굳이 소금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나트륨, 염소, 즉 염화나트륨이다. 천일염은 우리의 전통적인 재염법이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천일염은 일제강점기의 공업령으로 소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황해도와 경기 서해안 일대에 대규모 염전이 만들어졌는데 신안군 염전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겼다. 군수산업령으로 대량의 소금이 필요했던 일제강점기에는 소금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소금 섭취를 권장하기도 했다. 1938년 동아일부 기사를 보면 소금은 사람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현재 몸이 건강하더라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자면 소금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부잣집 아드님과 따님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허약한 이유가 소금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 소비와 생산을 강조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식품이 아니다 보니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녹거나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첨가물을 넣어 보존하기도 했다. 소금 보관 창고는 슬레이트 지붕이고 염전 바닥에 PVC 장판을 깔아놓아서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 본래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갯벌 흙이 무른 편이라 단단하게 다지기가 어려웠다. 근래에는 장판 대신 갯벌 흙을 다지거나 도자기 타일을 깔아 작업하는 천일 염전이 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맛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금을 사용한다. 미네랄 함량을 내세우거나 건강이 좋은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각 소금의 특성과 쓰임을 중요하게 여긴다. 천일 염전이 없고 정제염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소금을 소개할 때 미네랄 천연 청정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금은 종류와 입자의 모양 크기에 따라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국이나 배추 절임 볶음요리 나물무침 등에 조금씩 다른 소금을 쓰듯 식품 회사도 다른 소금을 쓴다. 과자에 뿌릴 용도로 만든 커다란 입자의 소금 팝콘에 쓰는 소금 아이스크림에 넣는 소금이 다르다. 농산물 관련 다국적 기업인 카길은 소금을 주문받아 맞춤으로 만들어주는데 모두 맛과 풍미 때문이다. 천일음 역시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제공할 수 있다면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음식문화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유명한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소금이라서가 아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염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소금을 가지고 천연이냐 가공이냐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등을 따지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과 소금은 영양분이 아니라 영양분을 녹이고 분해하고 조절하고 이동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다. 소금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고 질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 필수 물질 이다. 앞서 절대적인 약 또는 독은 없으며 문제는 양이라고 했다. 소금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기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평소 먹는 음식에 들어간 염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다. 큰 저수지를 품은 것처럼 물을 잘 보유할 수 있어 한 번 채워 넣으면 웬만해선 고갈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버려 수시로 채워 넣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오행으로 보면 화기인 심장기운이 강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센 사람은 가라앉히고 수렴하는 기운인 수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토기인 위장기운이 지나친 사람도 단단한 기운이 연한 기운을 눌러 토극수가 되기 쉽다. 열이 머리와 상체로 떠 있어 머릿결이 좋지 않고 탈모가 생기기도 한다. 허리나 등이 아프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단단하게 굳어 근육 또는 힘줄이 당기거나 뻑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이 주는 수렴 정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더 필요하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소금을 따로 먹어주는 것이 좋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은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 이나 연구원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는 사람 활동량이 많은 사람도 소금이 더 필요하다.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금과 물이 지나치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심장의 불길이 약한 상태인데 강력한 수기운인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심장이 꺼지지 않으려고 더 격하게 뛸 수 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심장을 영양하는 것이 먼저이고 위장을 먼저 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금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제는 필요했지만 오늘은 소금보다 다른 기운의 맛이나 음식이 더 급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 소금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둑에서 수가 중요하듯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 먼저 둬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요리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맛이나 질감이 달라진다.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서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때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먹어보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소금이 좋다고 해도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양분을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영양분인 주식을 잘 챙겨 먹지 않거나 다른 맛이나 영양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과 물만 열심히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과 소금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데 필수 요소이지만 다른 영양분 다른 기운의 맛과 조화가 필요하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과하다 싶으면 개워낸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에서 350g으로 알려져 있다. 식후에 배가 부르거나 공복감이 심하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해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전이나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콤달콤한 것을 먹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몸이 냉한 경우다. 차면 굳고 따뜻하면 풀린다. 자연 현상이 그렇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따뜻하면 풀려 피가 돌지만 차가우면 굳어 수축되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 몸이 냉한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매일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 욕을 하고 날씨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 식품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물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 간간하고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긴장감이 심한 경우다. 간담이 약하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급한 마음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흡수가 잘 안된다. 울렁거리거나 구역질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굳은 상태는 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간담 기운을 보호하는 새콤달콤한 것. 고소한 맛을 먼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간담이 약한 사람은 평소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메밀 육수처럼 시고 짠 음식이나 간장 조림, 테리아키 소스처럼 고소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레몬즙이나 새콤한 과일즙, 오미자, 산수유차나 청 등으로 간담을 풀어주고 소금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경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도 좋고 깨소금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간담 격락이 지나가는 옆구리, 목, 고관절 등을 잘 풀어주고 족탕이나 발 마사지 등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셋째, 위장이 약한 경우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이마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 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쌓으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넷째, 얼굴만 붓거나 벌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심장이 약한 경우다. 화기운인 심장이 약하면 얼굴이 붉은 편이고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자주 아프다. 평소 얼굴적으로 열이 오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많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거나 얼굴이 땡땡 부어올라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때 곡식으로는 수수가 좋고 커피나 녹차, 쑥차, 초콜릿, 고들빼기 처럼 쓴맛나는 것으로 심장을 영향하는 것이 먼저다. 어깨와 날갯죽지, 상체를 강화해 화기운을 좋게 해놓으면 발산하고 확산시키는 힘이 살아나서 소금에 수렴하는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다섯째, 심포와 삼초가 약한 경우다.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다. 평소 건강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절인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 나는 것과 떫은맛 나는 것으로 영향하면 좋다. 어깨운동, 손운동으로 심포와 삼초기운을 강화해주고 걷기로 몸에 열을 만들어주면 물과 소금이 잘 흡수된다. 소금을 먹을 땐 이렇게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기 전 해야 할 일은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맛있게 먹는 것이다. 소금을 따로 먹기는 하지만 정작 끼니를 챙길 때 싱겁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섭취해줘야 한다.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나거나 비염 등 염증이 있을 때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을 때 공부할 때 머리를 써야 할 때는 따로 소금 섭취를 하면서 평소보다 물과 소금의 양을 늘려 주는 것이 좋다. 역류와 모유 수유 중인 엄마라면 소금량을 늘린다. 그리고 이유식을 할 때 간을 충분히 해서 준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거나 염증과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을 때는 소금물을 시럽병 반을 뺀 주사기를 이용해 먹인다. 어린이 주먹밥 계란프라이 곰국 등의 음식에 충분히 넣어준다. 식탁 등 보이는 곳에 소금통을 두고 언제든 먹을 수 있게 한다. 우유나 두유 이온음료에 타서 준다. 청소년 1% 염도의 소금물을 준비해 물 대신 마시도록 한다. 또는 이온음료에 타준다. 직장인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물병 텀블러 등에 타 넣고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 음주 전후나 야근할 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평소보다 염도가 지난 소금물이 필수다. 그 외에 환자나 노인들 가운데 염분이 필요한데 흡수를 시키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따뜻한 물에 희석시켜 간장차나 된장차로 주기도 한다. 좋은 소금으로 만든 동치미 국물도 좋다. 불안을 파는 사회 희생양이 된 소금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제보다 과장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플라세보 효과 못지않게 노세보 효과도 크다. 노세보는 위약 효과로 알려진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뜻한다. 단순한 물약이나 비타민재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와 달리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매스컴의 각광을 받을 때는 치료율이 높은 반면 매스컴에서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 커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불안해 하다가도 커피의 장점을 내세운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 식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근래에는 커피 산업이 확대되면서 심장병 예방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 등 커피의 장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더니 하루 세 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우울증에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커피의 성분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고 몸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을 좀 짜게 먹은 날이면 꼭 혈압을 재본다는 사람까지 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 하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집어먹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라면이나 짬뽕처럼 나트륨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찜찜한 기분이 든다. 외식할 때 조금만 짜다 싶으면 이렇게 짠 것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다시 간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의 식성은 무시한 채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해서 다투기도 하고 싱거워서 간을 더하겠다는 아이에게 짜게 먹으면 안되라며 엄포를 넣고 혼냈다는 사람도 많다. 염분이 필요한 아이들은 과일을 간장에 찍어 먹거나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핫하 먹기도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기겁해 소금통을 안 보이는 곳에 치워 놓았다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저염 또는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오랫동안 해온 집도 아주 많다. 저염식이 자신과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싱겁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되고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온갖 염증에 시달렸지만 아니 그랬기에 더 필사적으로 건강에 좋은 저염식을 했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과 별개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염분을 채우려고 한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거나 군거질 거리가 계속 생각나거나 낮에 잘 참았다가 밤이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하기도 한다. 간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 기운이 기도 하다.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싱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간이 된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싱겁게 먹다 보면 가공식품이나 과자, 고기 같은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해 결국 필요한 염분이 채워질 때까지 이런저런 음식을 계속 찾는다. 과식이나 폭식이 일상 다 반사가 된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증, 심혈관계 질환, 신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여차하면 혈압을 재보고 검진을 받고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예방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증이 무섭다는 이유로 말이다. 짜게 먹어서 그런 거야. 나트륨 섭취 줄이려면 국물 드시면 안 돼요. 저염식을 해야 혈압이 떨어질 텐데 등 모든 원인을 소금으로 몰아가고 있다. 살면서 생기는 무수한 뒷골 당길 일은 오로지 하나에 묻혀버린다.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돌려놓고 정상 혈압 수치를 만들기 위해 관리를 당하고 연관된 질병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 모두 환자가 되거나 여차하면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맛있고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도 불편해지고 일상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간다. 설탕은 살쪄서 안 되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된다고 들 말한다. 초상 대대로 먹어 검증된 된장과 간장 장아찌 젓갈 따뜻한 국물 모두 나트륨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래서 안 되고 철에서 나쁘고 온통 위험한 것 투성이다 보니 도대체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 짜게 먹거나 기름진 것을 먹으면 불량식품이라도 먹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한다.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진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증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었다. 쉽고 단순해서 어느 한 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일상의 의료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 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